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mbc를 퇴사한 아나운서 김정근의 첫 행보에 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정근이 mbm 경연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 탑세븐 기자간담회 mc로 낙점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정근의 mbc 퇴사 후 첫 공식 일정이며 불타는 트롯맨 탑세븐 역시 경연 후 함께하는 첫 공식 활동이기도 합니다. 지난 7일 결승 2차전의 특퇴로 막을 내린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손태진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제1대 트롯맨에 등극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불타는 트롯맨 탑세븐의 향후 일정에 대해 브리핑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정근의 프리 선언 후 첫 공식 일정 mbm 불타는 트롯맨 탑세븐 기자간담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